이게 나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웠겠다. 어려워, 어려워. 평생 못질하잖아, 나랑. 평생 못질하잖아, 나랑. 아주 와, 못질해야지. 나는 여기 너무 좋아. 응? 이게 참 한 번에 못하시네. 어느 거를? 이게 어정쩡하네, 이게. 엄청 많네, 이게. 어우, 야, 이거. 그거를 못 봐서. 야, 이게 안 빠져. 그것도 못 봐. 약간 성인장이 내 까칠한데. 마음에 안 들어 해. 사람 얼굴 좋은 줄 알았는데 상은 좋은데. 다 하나만 친구 없죠. 그렇죠? 이렇게 많이 만난 스타일이 아니죠? 저는 여사친이 없어요. 그런데 왜 여사친이 없어요? 아, 아, 아. 아이씨. 그런데 왜 여사친이 없어요? 아, 아, 아. 아이씨. 사랑 있잖아, 장장을. 야, 이게 막대하네. 이제는 막대하네. 아니, 좀 전에 여사친은 없다고 하셨잖아요. 저는 이제 스타일이 여사친은 별로 이렇게. 저는 사귀면 사귀었지. 와. 여자는 사귀는 여성 외에는 저는 웬만하면 뭐 밥 먹거나 이런 거. 친구를 안 둬? 그렇죠?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럴 수 있다면. 네. 저랑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? 아니, 안 된다잖아. 싫어한다잖아. 아니, 아까 옹호하다고 했잖아. 진짜. 뭔가, 뭔가. 근데, 근데.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진짜로. 아까 여기 먹으면서 속, 속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. 저런 분은 한 번쯤은 술 먹고 싶다. 그런 생각을. 그게 심한 분이.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. 아, 뭐야. 그런 생각이 깔고 싶어. 아니. 이거 맞으니까 그런가. 아, 왜 그래 이모니한테. 뭘. 진짜 둘이 부부 같아. 아, 왜 이렇게 축축하게 그래 자꾸 뭐. 아, 뭐 이거 갖고 축축하라고 해. 그 지난번에 그 양평에서 안 그러더만. 이 사람이 왜 확. 거의 양평이었어? 파주 아니었어? 양평. 이제 기억도 못하네. 두 사람 진짜 무슨 오래 만드는 부부 같아. 아니, 안 하던 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네. 그러면 누나. 그러면 진짜. 임헌희, 지상연. 둘 중 한 명이라 이제 양평 여행을 가야 돼. 응. 같이 가야 돼? 딱 한 명만 같이 가야 돼. 같이? 음, 같이는. 아유. 참, 기대한다. 기대한다. 한 명이랑만 가야 돼. 그래도 먼저 알았으니까 상대 씨랑 가야지. 너만 보인다. 나중에 알았으니까. 문제가 있잖아. 아니, 나는 의리를 얘기하는 거야. 먼저 알았어, 그치? 희철아, 내가 얘기하는 게 네 형수가 의리가 있는 거야. 의리 있어야 돼. 남자고, 남자고, 남자고. 남자고, 여자고. 의리가 있어야 돼. 사람도 의리야. 이제 아예 이렇게가 안 좋네. 이렇게. 이제 아예 이렇게가 안 좋네. 이렇게. 이게 달라놔가지고. 그리고. 아니, 왜 쓰레기를 이리로 버려요? 저기 있길래. 저기 있길래. 쓰레기를 모여 있길래 버린 거죠. 모여 있길래. 지금 이 형, 누나. 의형이라서 지금. 다리, 다리 두 개 달아놓고. 마무리해. 마무리해. 와, 이 형. 마무리해.